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진주와 순천을 오가며 3개월 동안 교육봉사와 정책개발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오늘 MBC 경남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와 당 주류 세력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MBC 경남 좋은 아침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인 것은 권력투쟁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반란군으로 표현하며 학교폭력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판장이나 돌리고 있고 도대체 국회의원한테 누가 저렇게 학교폭력같이 정치하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때리고 집단 인치하고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돈 드는 전당대회 문화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소위 지지세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주는 돈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이번에 대의원제 폐지하고 이런 정치 변화물길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대의원제가 있는 선거는 다 이렇게 돈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신당 창당은 없으며 내년 총선에는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